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유튜브 영상을 또 남기게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좋은 문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같이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서는 더 레드팀 가이드라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북 형태입니다. 이 가이드는 피어리스트라는 커뮤니티에서 지금 현재 이북을 배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키처럼 위키 페이지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떠한 레드팀에 관련 공격기법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업데이트된 버전이 공개가 됐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점점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받아서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또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드팀 가이드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레드팀이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군사용어죠. 군사용어로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적을 이제 의미하는에 의해서 레드팀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불려지면서 그게 현재는 이렇게 IT 보안 쪽에서도 레드팀, 블루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레드팀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에 이제 펜테스트 우리가 모이애킹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훈련을 할 때도 이렇게 펜테스트 모이애킹 테스트보다는 뭔가 레드팀하고 블루팀 간의 이러한 CTF 이런 의미로 하면 좀 더 강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좀 이런 것들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레드팀이라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제 뭔가 정보들을 얻을 때는 좀 레드팀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시면서 이제 공격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래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페이지별로 각각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올렸는가에 대해서 챕터별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저자들 명이 있습니다. 다 저자들도 여기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주 글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팀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241페이지나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직접 보시면 되겠지만은 잠깐 이 목차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목차는 이제 OSINT 이게 이런 거에 정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챕터 5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보 수집과 관련된 정보들이 좀 나와 있고요. 아래는 이제 수사이얼 엔지니어 우리가 개인 사용자들 대상으로 어떤 악성코드나 스피어 피싱 같은 거 보내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래는 좀 내부 침투 정보들로 이렇게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그런 어떤 공격기법의 절차적 공격 절차 펜테스티에 관한 그런 스탠다드 가이드에 따라서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제 거 영상들을 좀 보신 분들은 제가 OSINT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설명을 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들 이런 것들 정의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구글 해킹 아니면 쇼단을 통한 해킹 기법들 아니면 이제 도메인 정보들을 획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래쪽에 이제 시스템 해킹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뭐 파워셀을 이용한 공격기법들이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공학적인 기법들 통해서 우리가 SAT를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레드틴 가이드들을 보면은 이제 칼리닉스하고 메타스포리티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을 포함을 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희들 공부할 때 두 개의 도구들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 문서들이 대체적으로 좀 보면은 살짝 단계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하냐 줄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략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뭐 공부하는 데 참고는 하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게 정식 책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책도 아니다 보니까 좀 생략이 많이 된 것들은 여러분들 보충해서 아마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이 좀 이제 그 기존에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하는 그런 것들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정리한 거나 아니면 제 거 블로그나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뭐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뭐 얘기할 때 교육을 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리닉스를 조금 익히셨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어렵지는 않겠지만은 실습을 하셔야만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학습하는데 아마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